OK 안녕하세요. 무선모양 rc화폐 T21입니다. rc화폐에서 이번에 신시가 대량을 도와 가지고요. 대량으로 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아래 나와야 할 거고요. 전화번호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신 분한테는 매우 착한 가격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rc를 하셨던 분들은 배터리하고 충전기 있으실 거예요. 기본 배터리는 7,4V로 두 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샷셀로 하시면 있는데 솔직히 샷셀로는 사이즈가 너무 클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뭐 2,000mm 말고요. 3,000,4,000mm 되는 걸로 하셔가지고 2셀, 2셀을 두 개 하셔가지고 이 차에다가 딱 올리시면은 여기 배터리를 두 개 집어넣고요. 잭을 꽂으시면은 굉장히 터프하고 그 다음에 뭐 견적도 거의 없고요. 구동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서버도 1대8 지배하는 그런 서버입니다. 1대8 지배한다는 거는 서버가 조양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보시면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요. 메탈, 그 다음에 메탈, 그 다음에 안쪽 메탈, 그 다음에 다른 차와 다를끔 갯벼가 아니라 유니버셜 방식이에요. 이렇게 TVD 방식이에요. TVD 방식이에요.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차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툭 부탁치면 탁 망가였다 이런 차가 아니에요. 끝까지 버티고 여러분 동호회에 가서 주행하다가 손님들이 망가져서 어, 나 집에 일찍 갈게요. 쉽게 일찍 접죠. 근데 이 차는 끝까지 살아남아요. 끝까지 살아남는 차. 바로 당식이와 신식이 중에서 신식이 되어있습니다. 신식이 가격은요. 밑에 적을 테니까요. 가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특가로 지금 딱 특가로 팔고 있는 제품이니깐요.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아마 겨울때까지도 굴릴 수 있고요. 내년까지도 굴릴 수 있는 그런 차일 겁니다. 그 다음에 타이어 안쪽도 보시면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홈이 파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터하고요. 타이어도 쫀득쫀득하면서 그립도 좋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면서 수명이 긴 그런 타이어예요. 이쁘죠? 오케이. 이런식으로 조종기도 눈이 안보일 때까지는 150m까지는 조종기니깐요. 꼭 구매하셔서 멋있는 몬스터 주행하시길 바랍니다. 오케이. 아시아프였습니다. 아시아프엔티티고 꼭 인정해주시고요. 구매하실분들은 핸드폰 문자를 밑에다 적어줄테니까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설명서까지 부탁드리고 오케이. 여기까지 되겠습니다. 지금 단기 할인하는 상품입니다. 오케이. 짠.